아이고 내가 뭐랬어 세상에 공짜 없다고 너무 서두르는 게 이상하다 그랬지 기분 좀 풀어라 아니 방어 남마라는 게 그게 그렇게 걸려 왜 상대가 부자치 딸내미 같아서 우리 장비가 꿀려서 자존심 상해 말하기 싫어 자 그럼 문자로 하던가 괜히 너무 세게 질렀나봐 어이고 의사 사회는 죽어도 포기 못하겠나보지 아 핸드폰이나 하면 들따봐 왜 아이 참 자 공기태가 보냈더라고 공기태가 보냈더라고 이 집에 쌩하니 그러고 가버리더니만 어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어쩜 어 어쩜 며칠 안 들어왔은 말을 위험스네 예 야 고생하니 고생했다 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역시 낙스불이 최고야 어? 아우 야 이따 포지 겹기 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어? 뭐 술 먹고 운전하라고? 뭐 숙소라도 따로 잡든가 이런 성수교에 방 구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럼 뭐 여기서 다 같이 자자고? 아 다들 이 상황이 안 이상해? 나만 이상한 거야? 기태랑 너랑 결혼한다는 상황 자체가 이상한 거지 기태랑 결혼한다는 한여름이랑 바다로 튀는 상황은 더 이상한 거고 앞 상황이 하도 신기하게 이상해가지고 더 이상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다 나는 야! 그건 술이나 마셔요 서울에서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 술 마실 일 있겠어요? 우리 게임이에요 후우 좋다 좋다 무슨 게임? 진실 게임 아! 데딩 때 생각난다 하하하하하하 아 맛있겠다 자 돌린다 아주 공정하게 부릴 거야 하나 둘 셋! 덜 지고 덜 지고 후우! 공기태! 아... 이 최악이 무슨 진실 게임이야 네 그... 세아 누나랑 사귈 때 진도 어디까지 나갔었어요? 야... 뭐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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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승... 하하하하 칭... 흠... 변관생..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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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읅 응 자 내가 돌린다 으으으... 흠... 응 제 여자 아.. 살 수도 없어 여름 씨 응 진짜 아니 참 울리기는 제가 누구를 울렸다고 그래요? 네가 지옥 갔으면 좋겠어 야 Go to the hell! 너 저주해! 너 증오해! 네 아 어 제가 돌릴게요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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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질문! 나 질문! 세아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가슴속에 누군가를 담아본 적 있니? 공기태 손길이 내 가슴에 담겨있지 아이쿠 대박 짤어 기태 작품이거든 내 가슴에 한 mole 쇼이빗 이거 사장님 사장님 beats 오케이 좋았어 자 뭐든지 다 물어 봐 내가 아주 그냥 추명하게 다녀다페수테인 야 한여름 너 뒤특쌈에 땀 삐지도냐? 뭐야? 뭔데? 에휴 어떡하지? 너한텐 궁금한게 없네 야 잠깐만 야 아이았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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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난 안 걸려 형 주장미 진짜 좋아요? 어 뭐야 왜 괜히 두근거리고 날려?